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깎아주는 주취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서 이 주취감형을 없애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먼저 주취감형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의 사람은 처벌을 안 하거나 형을 감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술에 취해서 사물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이 심신장애가 적용이 돼서 감형사유가 된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조두순 사건입니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만취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심신 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이어서 주취감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청원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무려 2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주취감형 폐지 주장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11월 4일에 주취감형 폐지 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 만입니다.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폐지해야 한다는 게 청원 골자입니다. 조두순 사건 같은 게 더 있었나요? 실제로? 네,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초등학교에 침입해 학생을 납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폭행을 한 김수철의 경우 나는 맥주를 마시면 성욕을 느낀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경황이 없었다. 술이 원수다라며 주취감형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같은 해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의 경우도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인데 범행 당시에는 소주 3, 4병을 마셨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가 죽어 있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듬해 4월 수원에서 길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이제 안 되자 살해한 오원춘의 경우도요. 난 술을 즐기고 범행 날도 술을 먹고 외로움을 느끼다가 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뭐 이런 주취 범죄가 통계 같은 걸로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경찰청이 발간한 2016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검거된 살인 및 살인 미수범 995명 가운데 40% 가까이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그 다음에 성폭행 범죄는 30% 가까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졌습니다. 기계적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살인과 성폭행 같은 흉악 범죄 3분의 1 정도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해 보이네요. 네. 국회에서는 오늘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술에 취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 일명 조두순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한 경우 등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에 감형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음주로 인한 범죄를 선처하지 않도록 못 박았습니다. 관련해서 신창현 의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식조 사망에 보면 위험을 예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술 먹고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자기가 술 먹기 전에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예견하는 사람 없잖아요.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감형의 근거가 됐어요. 그래서 위험을 예견한다는 그 내용을 삭제하자는 해외는 어떻게 돼있나요? 주치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을 정도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스스로 만취해 저지른 범행은 원칙적으로 감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 스위스 등 몇몇 국가는 만취, 우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명정죄라는 걸 규정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 명정죄를 저지르면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주기로 돼 있는데 주치 감형의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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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